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에 발목을 잡았던 코로나19가 여전히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고통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경상남도 정책연구소 단디 유진상 소장 그리고 경남공공정책연구원 박정은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총설이 끝나고 다시 코로나19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게요. 고용 쇼크 그러니까 고용난이 아닐까 싶은데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코로나19 고용 쇼크가 현실로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지역 3월 취업자 수가 171만 8천 명인데요. 그 전년 동월 전년에 같은 3월 달에 비해서 2만 9천 명 약 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산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산업별로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2만 8천 명. 그 다음에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은 4만 1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 등의 감소폭이 훨씬 더 충격적인 수준이고요. 실업자는 8만 5천 명으로 전년 3월 대비 10.6% 약 8천 명이 증가했고 사실 10.6%면 아직은 체감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몰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업률은 4.7%로 0.5%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전국의 3월 취업자 수도 19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최대폭이고요.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영세업체나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곧 이제 4, 5월 되면 대기업과 제조업 정규직조차도 그리고 또 3, 40대로 빠르게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이죠. 네. 힘들다 힘들다 했더니 수치상으로도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요. 뭐 타지역도 힘들겠지만 경남도 경우에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실업 대란이 본격화됐는데 4월 당연히 더 심각해지겠죠. 경남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1차 대기업도 많지만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경남이 제조업의 어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융통을 할 수 자금 융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이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자금난에 노출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구체적인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가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상으로 4월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12만 6천대, 전년 동기, 작년 이맘때쯤에 22만 2천대 정도 됐나 봐요. 퍼센티지가 43%가 감소를 했습니다. 반 정도가 그리고 이제 9천역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업계 이 부품업계들이 소위 말해서 2차, 3차 협력업체들인데 완성차 업체보다 더 어렵고 상당수 부품 전문 업체들은 2월부터 완성차 공장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줄줄이 매출 극감하고 공장 문 닫고 현금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업체들까지 줄줄이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잃고 실업을 한다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일단 실업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소비의 영향을, 소비 시장에 2차 충격, 3차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문제로 나타날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 3월 말에 글로벌 아이비들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재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수준으로 재평가를 했거든요. 일단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마이너스 0.6%로 전망을 했고요. 무디스는 0.1% 그리고 피치는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은행들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7%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JP 모금 같은 데서는 0.8%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옥스퍼드 이코노미가 0.2%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대외변수라고 할 수 있는 I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예견은 되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는 다들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아까 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외 수출에 의해서 의존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외 경기 침체까지 이중고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원금이 조금 조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지방정부들의 특별재난지원금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 있냐면 기업들이 나중에 정말 힘들 때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방정부는 지금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조금 보류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거는 맞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나 인사조직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원인을 먼저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변수인 코로나19가 등장을 거기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는 점이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중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국내 정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라든지 그리고 폐기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더욱이 이제 강력한 대외 변수의 등장 자체로도 국내 경제를 지금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이 변수 자체가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원장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 유 소장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계적 경제가 동반하라는 조짐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경남만 보자면 조선업 수주가 지금 40% 급감했어요. 분명히 이제 조선업 수주 40% 급감은 최근에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급감했다는 건 코로나19 영향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원전 신한놀 3, 4억이 가동 중단에서 좀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한데 그 건설 보류도 일정 부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전하고 석탄 화력을 줄이고 이제 가스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다 잘 보면 더 큰 문제는 이미 그 이전에 두산중공업에서 좀 방만하게 경영을 했는데 2010년도에 그 일산의 두산 건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제 일어났고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때 작은 경색이 일어났고 두산중공업 매출의 70% 이상이 사실은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전환 정책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원전만 이렇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빨리 발빠르게 석탄 화력을 전환했어야 되는데 경영지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옮겨서요. 주제를 지난달 실업급여로 8,982억 원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겠죠.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셨지만 지급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게 뭔가 잘 발이 맞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총선 당일인 4월 15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 초저금리 대출을 잠시 중단을 해달라는 공문을 소상공인 앞에 발송을 했다가 다시 지금 재개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에서 진흥기금 등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어도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은행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차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여당과 그리고 정부의 의견차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래통합당에서도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대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체납이나 금융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쩌면 이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개인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연체를 하거나 세금 체납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체를 할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역단체나 지자체들이 독립적인 지원을 조금 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 맹악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은 어쩌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경기 짐차가 단기간 내 극복하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확보를 조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출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소상공인 대출이 30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보도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가 아시다시피 중립국 유지를 하면서 금융업으로 세계 중심에 우뚝 선 나라잖아요.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스위스 전문가가 설명하는 30분 소상공인 대출 비결 30분이면 정말 충격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살펴봤더니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때 특별 스위스 대책을 마련했는데 금융지원 속도가 스위스식 방식 롤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출금 소상공인 대출금 나올 때까지 통상 5일이 걸리는데 스위스는 실제로 30분 만에 신청부터 지급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면책제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했는데도 그 5일을 지금 못 넘기고 있거든요. 보면 스위스는 24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일주일 만에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그 금액의 75%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대출 속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가 봤더니 스위스는 평소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용등급별로 대출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어떤 신용등급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은행이 일단 기업의 정직성을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신뢰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일단 소상공인 상환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우려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데 고신용자 1에서 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중신용자 1에서 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저신용자는 4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 지능 기금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가 파악하는 데 이미 시간이 걸리고 또 찾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지체가 되는데 원래 우리 정부가 5일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게 밀리다 보니까 5일이 좀 더 넘어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정책 효과가 이렇게 되면 반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사례가 어쨌든 좋으니 우리나라도 좀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지금 좀 전에는 절차에 관련된 시간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서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서류 한 장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증명서가 수복한데 결국은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증빙을 요구를 하는 거죠. 스위스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한 통로를 일원화해서 대출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거래 실적이 은행에 남아 자기 주거래 은행에는 거래 실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을 해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대출금 기준이 연간 매출액의 10%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 서류에 연간 매출액만 기재를 하면 그냥 상호 신뢰하에 접수 방식이 되고 그래서 신청서를 스캔해서 은행 홈페이지에 보내면 바로 가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한국은 대출 신청하기 전에 신용등급을 먼저 사전 조회해야 되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사업자 등록 증명,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좀 심하면 상시근로자, 수, 매출, 납세 증빙 이렇게 많은 서류를 구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킨 게 이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은행원들은 9시부터 4시까지 밀려오는 고객들 일처리하고 그때 가서 고객 서류 접수하고 업무 시간 끝나야 이제 겨우 대출 이제 심사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것만 해서 이미 하루가 간다는 소리죠. 그런 이제 목맨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대출 약정 서류 쓰는데 또 현장에서 30분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지금 이 대출 심사 속도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지금 최근에 다시 기업은행에서 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면서 속도가 약간 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한계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거니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고 치지만 이런 스위스 사례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만약 경남 도내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경남의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도 좀 힘들까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지난 7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스위스 정부는 시험 이용 보증하에 은행들이 기존 거래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도덕적 회의를 줄이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분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을 요하는 대출은 결국 은행 자체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현 경제 상황에서 은행이 부실화된다면 저희는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의 대출이 늦어지는 이유는 준비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 아까 유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한 번에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금융기관이 직접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다면 제출 서류 자체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럼 신문증 하나만 가지고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일부 대출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분 안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제도에서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신용평가, 카드사들의 카드론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대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존 그래내역을 DB화시켜서 한도를 측정해놓고 부여해놓은 방식이고 마이너스 대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딧 라인이라고 해서 법인 한도 마이너스 대출과 유사한 형태로 한도 부여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주거래은행의 대출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한계점이 있냐면 그 은행과 거래하지 않으면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사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심사 모델 개발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제안했던 방식들은 어느 은행이든 그리고 어떤 검증기관이든지 바로바로 새로운 심사 규준을 만들 필요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장기간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미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15 총선 공약 정책들만 봐도요. 경제위기 극복 방안들이 꽤 제시됐거든요. 이제 이게 좀 현실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여당과 야당에 조금 짧게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당은 지금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제 정부나 야당을 방패를 내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패배한 지 일주일도 지금 되지 않았는데 내부 집안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 지도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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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